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와우 배드민턴 센터에서 변두리를 이겨라 제1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할 우리 슬양과 우리 수빈양과 함께 인사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팀 스트로커스 이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팀 스트로커스 유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엔 roen 성매 與porte 스트로커스 이슬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박이 난 사이사는데 이렇게 세트 때 이겨야지 유철leri iceTT 물 лош Joshua 다 2020 1시간 쳐야 해 쳐야 해 수고하세요 올려주세요 드디어 1,2,3 아니어도 3,3인데 준비 어 감사합니다 2,3 2,3 3,3 2,4 3,4 어헤이 서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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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5, 4, 3, 2, 1 제로 승인해서 roles 어.. 어.. 잠시만요 어.. 아.. 오오오오오오 몇 번을 안아져? 몇 번? 예 몇 번? 네 지원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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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어서 뭐야? 안 뜯어 한 번 더 끌어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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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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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Wind And 리랑 There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 아 아 오 오 저 오 오 오 오 오 아합! 으아악! 오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이씨 ㅇ ㅇㅇ 보올 보올 ㅇㅇ ㅇㅇ 와아 ㅇㅇ ㅇㅇ 어이 어이 첫 장면 오늘 이렇게 3판 2선으로 팀 스트로커스의 이슬양과 수빈양과 제 파트너 지호군과 결과는 저희가 정말 어렵게 간신히 2대0으로 승리를 따르면서 변두리를 이겨라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변두리와 관계를 했는데 소감을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할 말 없음? 어어? 지호오빠가 다 하지 않으셨나? 지호오빠가 다 하지 않으셨나? 오케이. 우리 슬린. 뭐 변두리는 뭐 했나요? 변두리는 뭐 했나요? 자 변두리를 이겼는데 우지호를 이겨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도전자를 한번 불러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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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쳐야돼! 쳐야돼! From1 1 1 2 2 1 1 4 1 1 4 4 4 4 5 4 1 0 3 7